사모님 잡으세요 그 여자분 여자분 낚시하는데 방해하지 마요 여자분 낚시하는데 방해하지 마요 5m 떨어져요 여자분 낚시하는데 방해하지 말라니까요 5m 떨어져요 5m 여자분 우와 누구야 꽂혔다 와 꽂혔다 와 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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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가야되요 사례 꽂혔어요 와 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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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늘에 찔렸어요 파상풍 주사 맞으러 병원에 빨리 가야되요 와 와 이거 일단 교통사고 나면 알죠 합의금 70만원 최하 70만원인거 근데 이거는 이거는 폭행자로 들어가가지고 잠깐만 잠깐만요 작살 작살 쓴지가 오래돼가지고 작살이 어디갔는지 모르겠네 랜딩중 랜딩중 지금 여자분 지금 여자분 여자분 낚시하는데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거 작살 보이죠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여자분 낚시하는데 방해하면 여기 바로 왔어요 오 이거 멋진 랜딩장면을 찍어야하는데 작살 랜딩장면은 거의 안찍고 작살 찾으러 다니는 장면만 찍으세요 와 랜딩 잘한다 잘 떠났다 야 합사 완전히 똥합사인데 우와 야 와 이거 피 흐르는거 봐봐요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났다 와 이거 일주일은 치료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제가 손가락이 좀 잘렸는데 손가락 잘렸을때보다 더 심한 고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와 간질간질 거리는게 막 끓고 싶은 이 느낌이 이거 잘린 느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아 근질근질 거리는게 야 이거 한마리만 더 잡으면 그 오늘 좀 많이 잡은걸로 될 것 같습니다 참치 한마리만 더 잡으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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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뭐 보호구역 뭐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메다 이하는 선장 주고 가는거 알죠 메다 이하의 참치는 선장 주고 가는겁니다 와 와 왜이러노 와 미치겠네 다 올라왔었는데 왜이러노 와 어디가노 와 드래기 일단 와 와 와 절단났네 이거 왜이러노 어디가노 지금 어디 걸린건 아니죠 스쿨에 걸린거 같은데 와 미치겠네 아 놀라오네 이제 어디 엉킨거 같아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리내 오디라 오바라